짱균이가 최고야 님입니다 짱균 오빠 얼마 전에 금요일 밤 브이앱에서 요즘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평소에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이 뭔가 부럽고 신기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나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오빠들은 어디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거나 그냥 사소한 거에서 조금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지 않나요?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보면서 진짜로 월드투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파리에도 가고 싶고 다른 나라도 가고 싶고 일본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긴 한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배우고 싶다 그런 느낌이 좋은 거죠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들어서 배우고 싶었고 요 근래에 복싱도 배우고 싶고 무에타이도 배우고 싶고 그냥 끊임없이 저를 뭔가 가만히 그로업하는 거죠 냅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다 이게 IMC의 답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